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신이요. 음악신이요. 김나라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건 이싱이라고 번역해요. 김나라는 이싱이라 가위드하고 또는 가신이라 가위드하고 노래를 잘하는 신이요. 김나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최고 가수가 되는 거예요. 제석천왕 부하로서 제석궁에 좋은 일이 경사 있으면 잔치나 뭐가 있을 때는 건달바 김나라가 음악을 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사람같아 얼굴이 사람같은데 머리에 뿔이 하나가 있어요. 신장단에 보면 그거 나오죠. 어찌다 옛날 절에 가면 신중탱화에 보면 사람이 뿔이 하나가 돋힌 거 그게 김나라 신장이다. 얼굴은 사람과 똑같은데 뿔이 하나가 돋혀가지고 그래서 이싱이요. 귀신인가 사람인가 의심한다. 의심스러운 귀신. 사람같이 생겼는데 뿔이 하나가 돋혀가지고 이싱이다. 인도사람들 옛날 백화같은 책에 보면 그런 거 다 나와요. 무슨 마후라가 김나라 건달바 무슨 용왕 고라 대망신 그것들이 기구 망치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김나라가 그 뿌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던 내가 김나라 앞에서 김나라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성축해한다. 이건 제석천왕의 부하로서 주로 피리같은 거 불고 검고 타고 가야금 타고 키타같은 거 타는 그런 신이라요. 그 다음에 마후라가 7번째는 마후라가의 몸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마후라가가 마후라가죠? 지룡 대망이라고 복행 지룡 대망이라고 번역합니다. 마후라가 마후라가 뱀이죠 뱀. 쉽게 말하면. 마후라가 마후라가 마후라가인가 후자인가 후자인가 마후라가는 땅의 용이니까 용 못된 이묵이 뱀 같은 거에요. 큰 대망이라도 번역하고 대망이라는 뱀망자 큰 구렁이 대복행이라고 큰 배로 다니는 그것들은 배로 땅바닥에 쭉 다니지 않아요? 만약에 마후라가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던 내가 저 앞에서 마후라가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그 마후라가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성출을 해준다. 철룡팔부 중에 용, 천, 철용 또 건달바, 김나라, 마후라가, 아수라, 가루라 나오잖아요? 가루라는 또 안 나오네? 가루라는 여기에 안 나오는데 밑에 보면 다 짜잡아서 했죠? 가루라는 뭐에요? 철룡팔부에 가루라가 나오는데 금시조, 용어를 잡아먹는 금시조도 나와요. 만약에 모든 중생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닦거든 사람으로서 사람 닦기를 좋아하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도리를 닦으려고 하거든 내가 사람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 아닌 여기에 귀신 같은 거 다 나오죠? 귀신 같은 거 무슨 아까 말한 김나라, 마후가라, 가루라 같은 거 유형과 무형과 형상이 있는 유형물 또는 무형물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유상중생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그 이 앞에서 다 그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성축해 하나니 이것을 묘하고 청정한, 미묘하고 청정한 서른 두 가지 응신으로 서른 두 가지 삼계육도의 몸을 응현하지요. 응화를 하는 그러한 서른 두 가지 응신으로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이름하라. 그래서 전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에 가면 관세무사를 보신다는 이 서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관세무살 외에 전후 좌우에 그렇게 많이 서른 두 가지를 다 조각해서 사람같이 큰 몸이 다 있어요. 용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무슨 가루라도 나오고 김나라도 나오고 마후가라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서른 두 가지 아까 비구니 몸 무슨 처사 또는 청신녀 그 몸까지 다 나와요. 모두가 삼매 문훈 문수 한 우작 요력으로서 자제하게 성취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반문 문성을 반문하는 그 반문공부로 발며마 그게 삼매죠. 이거는 통 그 삼매 그 삼매 듣는 것으로 훈습하고 듣는 것으로 닦은 그 전에 처우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관세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운사수로 쫓아서 삼맞이에 들게 가르쳐 줄라고. 운사수가 내나 우는 문수라. 우는 문수라고 해서는 문사수 세 가지 삼매를 닦아서 삼맞이에 들게 하는 것. 삼맞이가 내나 삼맵니다. 삼매나 삼맞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작 요력이라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냥 작용이 없이 자기가 없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자제하게 성취했단 말입니다. 걸림없이 자제하게 그 유실력을 원통의 큰 힘을 성취했기 때문에 삼십이응신 같은 것을 마음대로 나타냅니다. 관세음만이 참 할 수 있는 존재. 사리부나 목관련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관세음보살은. 그 다음에 집사 무효력이 나옵니다. 삼십이응신은 끝났고 열네 가지 공포가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힘을 열네 가지로 또 발휘를 하는 그런 것이 설명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의 세존에게 아뢰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을 설명했고 여기 등검경에는 관세음보살 자기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하지요. 법화경에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십사 무효나 사부사이나 삼십이응신을 설명하기는 하되 반문공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능검경에는 처음에 반문공부를 함으로 발매마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죠. 능검경이 더 자세합니다. 법화경보다는. 세존이시여 내가 다시 운훈문수 금강산맥 무작요력으로써 그러니까 금강산맥을 듣는 것으로 훈습하고 듣는 것으로 닦은 금강산맥의 그 작용이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시방산맥은 공간적으로 시방이고 3세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시공을 총 왕라에서 시방산맥 육도 일체 중생과 더불어 비앙이 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얻었나이다. 얻었으니 비앙이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께 그 부처님의 자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러러 사모하고 부처님께 규유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앙이라요. 그 전에 두 가지를 말했죠. 두 가지는 뭐냐면 위로는 부처님과 자력이 똑같고 아래로는 중생과 비력이 같다고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생에 관해서는 비라고 나오죠. 슬플빛자 부처님에 관해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 하는 거 군어신님 책에 나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부처님 여래와 더불어 자력이 동일하고 첫째는 시방 예부로 본묘 각심과 합하여 부처님 여래와 더불어 자력이 동일하고 자비한 힘이 또 두 번째는 아래로는 시방 일체 육도 중생과 더불어 합하여 모든 중생과 더불어 비앙이 동일하다고 비앙과 자력이 나오지 않은 그 두 가지 수승 가운데 이소승 이소승이 첫째는 위로는 재불과 같아서 또 두 번째는 아래로는 이항을 포함하고 이항은 이것을 두 가지 수승이라고 가죠 합한다는 것을 나는 가치라고 했어요 합한 것이 내가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방의 중생들이 부처님께 슬피 우러러 사모하고 규우하고 가피를 원하는 그런 비양이 갔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우회의 공덕을 얻었습니다 14가지는 밑에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스스로 소리를 관찰하지 않으려고 관하는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소리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그 마음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그 자체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방의 고뇌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찰하여 곧 해탈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이구만요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죠 음성이라서는 어디에 얽매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도리와 같이 해탈을 얻게 해줘요 지방 중생이 고뇌에 치달리고 고뇌를 받고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걸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십사 무효력 가운데 첫 번째에요 관관한 것처럼 관음하지 않고 관관을 한다 말이죠 처음 공부는 관관으로 나가죠 나중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이지 두 번째는 지견을 선복하여 지견을 돌이켜가지고 돌이켜서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능이 태우지 못한다 고환경의 하렴 불능상 불꽃이 못 태우고 불에도 불에 타는 화재를 벗어나요 화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견을 선복이라서는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문각지 아니요 견문각지 지각 천각 후각 미각 족각 지각인데 그런 것을 근본으로 돌이키죠 원래 열애장 요지녀성으로 그것이 선복이라요 색성양 이촉법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근본 그 본성 열애장 요지녀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 요지녀성이 작용하는 말단이죠 반본 한원이라요 근본에 돌아가고 근원자리에 돌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큰 불 속에 들어가는 중생도 불이 타지 못하게 불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기현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속하잖아요 밝어야 보죠 눈 안광은 바로 불기운과 같아요 균은 그 전에 말했죠 균은 불기운이라면 또 눈은 불기운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동지석살 초본때도 균은 차가운데 눈은 안 차갑다고 눈은 불이기 때문에 안 차가워 불은 밝은 거니까 밝은 성능을 가지고 보거든 균은 불의 성질이니까 균이 굉장히 틀리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요 놈은 살이 또 추위를 제일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다음에 불이고 그래서 눈은 불이기 때문에 안 차가워 눈에다 이렇게 뜨시라고 이렇게 감고 다니지 앉지 않아요 양발 같은 걸 심게 부르면 못 보지 눈에다 안경이나 끼울지언정 안경 쓴다 해서 보건되는 게 아니거든 약간 도움은 있을지 몰라도 원래 자체가 불의 성질이라서 추위를 다른 데 부위보다 안 타요 덜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니까 보는 것은 바로 불의 성질이기 때문에 견속화라요 그래서 견속화 견은 불에 속하고 또 정속수라 듣는 것은 불에 속해요 수학 견속화라요 수학 검목토 오행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저 밑에 칩시빛 육교보에 보면 견업이 사귀면 맹화를 본다고 나오죠 보는 업이 사귈 때 맹렬한 풀을 본다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되 그 사람 견업의 악업이 강한 사람은 지옥에 갈 때도 지옥에서 맹화 화탕지옥에 더한단 말이에요 화탕을 봐요 맹화를 화탕지옥도 있고 지옥도 다 다르잖아요 환빙지옥도 있고 차가운 얼음지옥 그건 무관이요 그건 견업이 아니라 청업이 듣는 업이 이제 청업, 악업이 이렇게 가열되면 칸빈지옥에 또 가요 그런다고 차 밑에 등음경이 다 나옵니다 내 말이 아니요 차 밑에 가면 다 나와요 육교보 말할 때 아직은 지금 못했으니까 뭔 소린고 생소하지요 육교보에 다 설명이 나와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은 국보 제1호가 남대문이라고 해도 남대문이 어떻게 생인지 모르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국보 제1호를 왜 남대문으로 정했냐말에 일정 때 정황을 그대로 탑수보고 남대문이 무슨 1호 가치가 있겠냐말에 순서를 매기도 잘 못 매겨서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국보 순서도 무식한 사람들이 정황을 그대로 탑수보고 있어요 육교부에서 그런 것 하나도 여지껏 50년이 넘더란 말이에요 고치지도 않았으니 말이에요 창경궁 하나 고친 것은 전통 때인가 노통 때인가 그건 잘한 일이죠 창경 원이 뭐예요 거기다 무슨 맨날 궁궐에다가 동물원 만들어 가지고 그 놈 서울 한복판 왕궁에다가 동물원 만들어서 동물들만 살게 하는 거예요 저쪽 유진련대나 그런 데 호주나 가보면 그 사람들 맨 사람은 적고 말이에요 맨 동물 세계도 뭐 양이나 그것이 저 토나 무슨 그것이 사슴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몇 억 되거든 몇 십 억 되거든 낙원같이 되어 있지만 동물원 낙원이지 별것도 없다고요 사람이 적어 가지고 동물들만 많이 길러 가지고 급한 이지요 세 번째는 관청을 선복하여 관청이라서는 듣는 거죠 듣는 것을 관찰해서 선복이란 말은 돌이켜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큰 물이 떠날려 가는 표류하는 바라도 우리 능이 빠트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법학용에도 나오죠 배를 타고 간 사람도 폭풍이나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고 나찰 귀국에 들어가더라도 관세음무사를 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찰 물귀신 거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불헌자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돌이켜 부르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니까 열혜장 요지녀성에 카페부르면 모든 병고행란 모든 삼재팔란 다 초월하거든 그러니까 능계 일체고 진실불허 그 돌이라요 반야심경에 도 일체고행 조기한 오원계공 오원이 다 공항을 비추어 봐가지고 일체고행을 벗어나는 그런 돌이라요 반야심경에는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 능음경에는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을 하죠 반야심경 할 때는 아무 의문이 없는데 능음경 할 때는 의문을 두는 사람이 별로 있대요 내가 그것이 그것인데 이건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말이에요 능계 일체고 진실불허도 그 뜻이거든 일체고를 능히 다 제거해요 일체고는 지수 하풍 공 여러 가지 그런 고액 같은 거죠 네 번째는 망상을 단멸하여 망상을 다 끊어 없애가지고 마음에 살해함이 없을 때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귀신의 나라에 들어갈지라도 귀신이 능히 해치지 못한다 귀신이 해치지 못해요 귀신은 살해하기를 좋아하는데 살해하는 그 망상심을 완전히 끊어서 대자비를 그대로 제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귀신이 감히 해치지도 못해요 그것이 법학에는 불능 아간으로 치지라 귀신이 고약한 눈으로 보지도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물며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것대로 관세음보살 그 몽수경이나 고왕경이나 모두 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의 운을 지켜볼까 대략은 미국은